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광양과 고흥은 후보가 결정됐고 4인 경선 지역이었던 여수와 순천에서는 이번 주에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먼저 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인 광양에서는 김재무 후보가 37.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2인 경선으로 치러진 고흥에서는 공영민 후보가 67.2%의 득표율로 민주당 공청권을 거머쥐면서 현 송기근 군수와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4인 경선 지역이었던 여수와 순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경선이 치러집니다. 여수에서는 권호봉, 정기명 후보가 순천에서는 오하근, 허석 후보가 1차 경선을 통과한 가운데 오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본선 진출에 실패한 순천의 장만채 후보가 오하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경선에서 탈락한 나머지 후보들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불과 3.4%포인트 차이로 공청권을 내주게 된 광양의 이용재 후보는 권리당원 명부 유출 정황에 대해 지역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원 명부 관리 컴퓨터의 접속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무소속의 송귀근 고흥군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군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7기는 고흥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고 대규모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선 도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송군수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관광객 1천만 명 유치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 동북권에서 오늘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0명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여수에서 140명, 순천에서 202명, 광양에서 91명, 고흥에서 37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연이어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전남도와 여수시가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처음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러우 사태 이후 급격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연일 기름값이 휩쓰면서 그나마 면세 혜택을 받아온 농어업인들마저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리터당 180원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경우 전체 어업 경비에서 30% 미만이던 유료비는 40에서 50%까지 늘어날 수 있어 유료 사용량이 많은 대형 어선업종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 전체 지원 예산은 83억 8천 3백만 원, 9천만 리터 규모인데 이 가운데 여수시가 30억 5천만 원, 3천 3백만 리터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현재 여수시관 내 대상 허가는 총 2,900허가이고 1차로 1,100여 허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확정하고 오는 7월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중일 어업 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어업 경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인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타 도에서도 면세유 가격에 대해서 한 10% 조금씩은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그런 것도 계속 발굴해서 어빈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번 면세유 지원 사업에 이은 다각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업무를 내일부터 재개합니다. 보건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운영을 정상화한다며 일반 진료와 한방 진료, 건강검진 등 일반적인 업무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물리치료실 운영은 오는 23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여수공항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이번 달부터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임시 주차장 75면을 추가로 조성해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며 유료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임시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공항 이용객 수요와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를 대비해 주차장 400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동부권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후에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전남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11에서 20도, 순천과 광양 10에서 21도, 고흥 9에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9에서 19도, 목포는 11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미터, 먼 바다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중반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이맘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여수시가 도입한 공공배달앱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선착순 4천 명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할 경우 만 원 할인을 제공하고 주문 후에는 3천 원을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 주문 8천 원 할인과 포장 주문 1천 원 할인 등도 함께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감액 등 불리익을 받지 않도록 17개 준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준수사항 가운데 13개는 첫 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보류됐던 나머지 4개도 함께 시행된 만큼 대면이나 온라인 교육, 공동체 활동 등에 참여해야 불리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드론 자격증 취득에 대한 농업인들의 높은 교육 수요를 반영해 13명을 선발해 1인 최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관내 농업인으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나 신체검사 증명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여수광양항 해상안전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여수해수청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많은 여수광양항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물 하역 현장과 급유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